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축은행에 관한 꿈은 재물, 안전, 신뢰,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와 재테크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꿈은 주로 금전적인 문제나 미래의 경제적 계획에 대한 무의식적인 고민을 반영합니다. 저축은행은 주로 저축과 대출 등 개인의 경제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꿈은 현재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한 걱정이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재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꿈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과 재테크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꿈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최근 저축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축은행 꿈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심리적 압박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만약 꿈 속에서 저축은행과 관련된 상황이 불안하거나 불쾌하다면 이는 현재의 재정적 문제나 부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축은행과 관련된 꿈이 긍정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이는 금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곧 다가옴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돈을 예금하는 꿈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저축을 늘리고 싶거나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특히 이 꿈은 금전적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또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면 그 결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꿈은 경제적 부담이나 재정적 필요를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금 조달을 고민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꿈이라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찾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꿈이라면 재정적 압박이나 손실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일하는 꿈은 금전 관리에 대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정적 능력이나 경제적 판단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직장에서의 성과나 사업에서의 성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저축은행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꿈은 경제적 기회가 곧 다가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새로운 사업 기회나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임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꿈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이는 최근에 경제적 불안정이 있거나 투자에 대한 걱정이 클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꿈을 꾸었다면 재정적인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해 1. 재정적 목표를 세운 직장인의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저축을 늘리기 위해 재정계획을 세우는 중에 저축은행의 돈을 예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몇 달 후 금전적으로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세운 재정적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한 길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2. 사업 확장을 고민하던 자영업자의 꿈 한 자영업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을 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대출을 쉽게 승인받았고 이후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살해 3.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주부의 꿈 한 가정주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던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불길한 신호로 해석하고 가계부를 재점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었고 이를 계기로 가정의 재정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꿈은 주로 재정적 안정, 미래 대비, 그리고 경제적 기회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저축은행이 등장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금전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꿈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적 안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꿈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강도에 습격당한 꿈의 경우는 금운의 다운 등 돈의 트러블의 피해에 맞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접촉했던 꿈 출판사 등의 문화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원고나 기사 청탁을 부탁받게 될 것입니다. 은행 ATM열에 늘어선 꿈 자신의 차례에서 ATM을 사용할 수 있어 돈이 인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의미가 바뀝니다. 제대로 돈이 떨어지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행 ATM으로 돈을 넣는 꿈 운기가 올라가고 그 성과가 꽃을 열 때가 올 것입니다. 예금할 금액이 클수록 그 경향이 강해집니다. 은행 ATM으로 돈을 뽑을 수 없는 꿈 뭔가 방해가 들어가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인간관계, 1등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전체적으로 운기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은행 ATM으로 돈을 송금하는 꿈 보너스나 용돈, 잊은 돈이 나오는 등 약간의 임시 수입이 있는 등 돈에 관해서 기쁜 사건이 일어나는 조짐입니다. 은행 ATM으로 큰 돈을 출금하는 꿈 운기가 올라 성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출한 것이 돈이라면 그 의미가 더 강해지고 대성공하는 암시입니다. 은행 건물이 무너지는 꿈 주변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고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 안에 아무도 없는 꿈 사업이 기울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 안에 큰 금고를 본 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이 해결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꿈 재물이 모여 금전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 불이 나는 꿈 횡재수가 생겨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꿈 생각치 못한 재물이나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꿈 대출 받는 꿈 현재 당신은 따라잡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는 꿈 막혀있던 자금이 해결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복권 당첨 수령금을 받는 꿈 현실에 복권이 맞는 것이 아닐까 기대해버리네요. 그러나 복권이 맞는 꿈은 영몽으로 실은 재운의 다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꿈 앞으로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운기가 올라가고 연애나 일관계 금운이나 인간관계 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은행에서 은행 강도를 만난 꿈 말실수로 인해 구설에 휘말리거나 시비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원으로서 일하는 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진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전체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고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으로 가는 꿈 경제적 금전적으로 스르테스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꿈 투자를 받게 되거나 대출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의 통장이나 카드를 분실하는 꿈 지금 매우 곤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이나 초조로부터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낼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이나 연애, 건강 등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의 통장이나 카드를 줍는 꿈 금전적인 트러블의 암시가 됩니다. 뜻밖의 지출이 있거나 빚이나 사기에 맞는 등 충분히 조심합시다. 주운 통장이나 카드가 타인의 것이었던 경우는 금전 운의 상승 암시입니다. 은행의 ATM이 고장나는 꿈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현금 입출 금기가 고장나 버리는 꿈은 운기가 다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간판을 본 꿈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ATM을 돌아다니는 꿈 불안과 자극, 초조 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돈을 맡기기 위한 것인지 뽑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은행 직원과 만남을 가지는 꿈 누군가의 원고나 청탁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은행 창고에 통장을 넣는 꿈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통장으로 돈을 맡기는 꿈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액이 많아서 기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있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 그러나 기장한 통장을 보고 잔고가 적게 실망하고 있다면 여유가 없는 정신적으로도 쫓겨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